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로홀이에서 나온 85mm f2.8 마이크로 틸팅 렌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렌즈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틸팅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85mm 마이크로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는 1대1까지 되니까는 이제 본격적인 풀 마이크로 렌즈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 노비 달려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그런 렌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50mm 틸팅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비 없어가지고 일종의 이 틸팅 기능을 이용한 약간의 어떤 실험적인 작품이라든지 어떤 재미를 위한 그런 렌즈였다면 이번에 85mm f2.8 마이크로 틸팅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작업에도 사용을 가능할 만큼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다 이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틸팅 렌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이러면 포커스의 범위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지금 이게 카메라고 이게 렌즈라고 봤을 때 이게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 센스 면과 이 렌즈는 항상 90도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초점이 맞는 피사계 심도 초점이 맞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틸팅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 렌즈의 중심 축을 이 센스의 축과 평행하지 않게 90도가 되지 않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초점이 맞는 부분의 영역이 이 센스와 수평이 되지 않게 이렇게 바꾼다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피사체 1, 2, 3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사람을 포커스를 맞추든지 아니면 이 데프스 필드를 넓혀가지고 조리개를 줘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틸팅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틸팅을 했을 경우에는 이 1, 2, 3에 이 피사체를 갖다가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프스 필드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서 이 앞뒤로 이렇게 포커스 아웃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이 세상에 들어가면은 이 피사계 심도가 너무 얕은 점 이 점이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초점의 면이 맞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마이크로 렌즈에서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적인 렌즈에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이 조리개를 많이 좋아서 이 피사계 심도를 넓히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초점이 맞는 구간을 여러 번 차량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합쳐서 하는 이런 포커스 스태깅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틸팅 기능이 있다면은 물론 이게 틸팅이 무한정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틸팅 기능이 있다면은 이 틸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이 포커스 면을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조리개를 좋아가지고 이 덥서 필드를 넓히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틸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이 초점 면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렌즈에서 접사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요긴한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틸팅 렌즈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풍경이나 이런 걸 촬영했을 때 미니어처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포커스를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아스트로 홀이 85mm f2.8 마이크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100% 수동 그러니까는 조리개와 초점 전부 다 수동으로 맞춰야 되는 완벽한 수동 렌즈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접사 촬영을 할 때 이 틸팅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는 전부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사용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마 테스트에서 50라인을 기준으로 측정한 mtf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f2.8에서 중앙부가 3346이 나오고 주변부가 2792, 28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개방값에서도 어느 정도 훌륭한 해상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f4.0에서 f11까지는 굉장히 우수한 중앙부 해상력과 주변부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고급형 단렌즈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마무시한 해상력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 해상력이라면은 4000라인 근처로 가는 이 정도 해상력이라면은 일반적인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촬영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f16에서 회절현상으로 인한 급격한 화질저하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가급적이면은 f11까지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f16 정도에서는 엄청난 화질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네팅이라 그러죠 이제 주변부 광양저하를 EV값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f2.8일 때는 0.83 그 다음에 f4일 때는 0.58 뭐 이렇게 해가지고 f11까지 0.23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주변부 광양저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니까는 주변부 광양저하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틸팅 렌즈 특성상 이 이미지 서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측정한 경우에는 중앙부로 세팅을 해놓고 이미지 서클에서 한 가운데 부분만 쓰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비네팅 방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색수차가 있는데 f2.8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와 주변부의 색수차가 조금 눈에 많이 띈다 2.4 픽셀 정도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따라가지고 색수차를 보정을 해야 되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f 값을 좋을수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앙부의 색수차와 주변부의 색수차가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수차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수차는 그렇게 잘 잡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f11까지고 f16으로 간다면은 급격한 색수차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f11까지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왜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다 거의 제로고 k값이 0.00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로라고 보는 게 맞고 왜곡은 거의 없다 왜곡을 완벽하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85mm의 화각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렌즈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잘 만든 렌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동전을 보시면은 이 동전 크기가 우리나라 10원짜리 10원짜리 새로운 동전 조그란 거 있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크기인데 일반적으로 틸팅을 하지 않고 촬영했을 때 이 정도 회상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틸팅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넓은 범위 같은 F값인데 훨씬 더 넓은 피사기의 심도를 갖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 영역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묘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사 촬영에서 이 렌즈의 틸팅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카메라가 촬영을 하듯이 틸팅 기능을 쓰지 않고 하나의 초점 면에다가 이렇게 맞춰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고 이 사진을 보면은 앞부분 이 앞부분에만 초점이 맞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틸팅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피사기 심도의 면을 조금 더 맞춰 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면에 피사기 심도가 굉장히 넓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F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 틸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초점 면을 맞출 수가 있다 이 점이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면이죠 기울어져 있는 면인데 이 면을 이제 틸팅을 통해 가지고 맞춘다면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피사기 심도를 맞출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어떤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도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노브를 통해 가지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초점 면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맞춰서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빗망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포커스를 최대한 흐리게 흐리게 했을 때 이 빗망울의 크기가 상당히 큰 걸 알 수가 있고 이 포커스 범위가 마이크로 렌즈답게 무시하게 덜 번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마이크로 렌즈가 동일하죠 아무튼 이런 특성의 빗망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 면 처리를 한 렌즈를 사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빗망울의 연사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매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중앙부의 회절 패턴 빗셈이죠 이 빗셈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기 보이는 빗망울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연사큰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게 고가의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게 비싼 그런 종류의 렌즈 유리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변부 특히 이 주변부의 색수차는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정도의 색수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이 포커스윙을 한 이 가운데 이 부분과 이 뒷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세로 라인으로서 이렇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귀엽고 깐찍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아스트로 홀리에서 나온 50mm 틸트 렌즈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마이크로 효과라든지 다양한 어떤 실험을 해 봤죠 그리고 색상 콘트라스트라든지 명도 콘트라스트, 묘사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진이 100% 로우 파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루믹스 S1R 써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루믹스의 로우 파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증이 필요한 그런 파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보기 좋은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사용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렌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당연히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 예쁜 효과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작하기 쉽게 이렇게 높이 달려 있는 점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조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틸팅 렌즈를 굉장히 참고를 해서 익숙한 디자인으로 했다 메인 조정 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빡빡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지 혹은 완전히 고정할지는 반대쪽에 있는 노브를 돌려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한다 이거를 완전히 잠그면은 이 노브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니까는 충분히 완전히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완전히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초점 링이라든지 조리개 링은 이렇게 생겼고 초점 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동 렌즈다운 그런 묵직한 무게감 이 아스트로 홀이가 이런 어떤 수동의 느낌 이 초점 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링 조절 느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기 때문에 이번 85mm 2.8 마이크로 렌즈 틸팅 렌즈도 충분히 좋은 느낌의 조리개 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 링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글리지 않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리개 링과 마찬가지로 이 수동 렌즈 특유의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작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틸팅의 조작감 역시 괜찮고 이 틸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하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좌우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360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느낌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걸린다든지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부드럽고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렌즈의 기계적인 완성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소재에 제가 봤을 때 알루미늄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금속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신경을 써서 만든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필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55파이를 사용하고 전용으로 제공되는 후드는 없지만은 추후에 장착할 수가 있게 이 후드 홈은 파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라든지 만듦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훌륭하다 뭐 이런 가격을 생각하면은 매우 훌륭하고 가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잘 만든 만듦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난번에 50mm 이 틸팅 렌즈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서클이 이 풀프레임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틸팅을 100% 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네팅이 생기고 좌우로 했을 때는 좌우가 조금 더 넓죠 카메라 사이즈에서 봤을 때 좌우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넓은 이런 비네팅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L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마운트 결합 시에 약간의 유격이 발생했던 점 이런 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전작인 이 50mm 틸팅 렌즈에 비해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이런 조작방법 이 노브를 통해서 돌리는 이런 조작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밀한 작업 특히 이 접사 촬영이라든지 어떤 제품 촬영을 할 때 이 틸팅의 어떤 이런 좋은 기능을 정밀하게 조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점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에 비교해가지고는 굉장히 뛰어난 샤프니스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소차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서클이 풀프레임에서 100% 커버하지 못하는 점 요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아쉬운 점을 모두 한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 가격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영역에서는 어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아스트로 호리에서 나온 85mm f2.8 틸팅 마이크로 렌즈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거운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